자 이번에는 심화문제 풀겠습니다. 파일의 오픈 심화문제 폴더로 이동을 할게요. 심화문제 샘플에 3-1번이랑 2번 두개 합성합니다. 1번이랑 2번 지금 어떻게 할거냐면요 우유팩을요 우유병 쪽으로 옮겨올거에요. 그래서 우유 뭐 광고 디자인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우유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우유가 색이 너무 그 우유랑 외부의 그거랑 색이 너무 비슷한거야 이거는 너무 비슷하니까 이럴때는 힘 빼지 말고 아예 우리가 아까 우리 폴리그널 라소 툴 사용해본 적 있어요 다각 라소 툴 이라고 하나요 그거 누를게요 폴리그널 라소 툴로요 이렇게 경계선을 우리 사람의 눈이 정확하거든요 이럴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곡선 부분은 짧게 짧게 클릭해주고요 직선 부분은 넓게 아이고 다시 해야 되겠다 곡선 부분은 짧게 짧게 클릭 직선 부분은 넓게 넓게 클릭해 가면서 우리가 우리가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죠 뭐 폴리그널 라소가 싫으면 펜툴로 해야 되는데 펜툴은 좀 부담돼서 제가 그냥 요걸로 간단하게 하는거에요 정교하게 하려면 펜툴로 해야 되긴 해요 자 이렇게 선택 상태가 됐으면요 단축키로요 컨트롤 눌러도 이동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죠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 일시적으로 무브 툴 기능이 동작되니까 요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요런게 나오는데 색상값이 다르다는 뜻이니깐요 오케이 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왔어요 무브 툴 누를게요 이제는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해놓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우유 포스터 디자인에 요대로 이제 뭐 글자 넣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레이어가 이렇게 저절로 레이어가 생기죠 항상 이미지 이동해오면요 레이어 1이 생겨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